안녕하세요 감티비 입니다 아 요즘 너무 바쁩니다 마늘 완도 상추 시금치 심고 들깨 털고 벼 수확하고 영상을 찍어도 시간이 없어서 편집 시기를 놓치게 되네요 오늘은 끝 고추를 따고 고추대 뽑고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고추대를 뽑고 정리하는 영상은 작년 영상에 있어서 올해는 고추장아찌 쉽게 담그는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그림처럼 세척한 고추는 포크로 빵구를 뚫어주세요 참 얘들은 청양고추랍니다 청양고추를 사용하시면 매콤 달콤 새콤해서 앉은 자리에서 밥 한 솥을 먹게 된답니다 완전 밥도둑이랍니다 포크에 찔려서 기절한 고추들은 잠시 옆에 두고 지금부터는 간장총물을 만들거에요 비율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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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설탕 1, 간장 1, 매실액 1, 감식초 1, 소주 1입니다 그림처럼 1대 1의 비율로 넣으셨다면 끓여주시면 됩니다 식초는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그림처럼 간장물이 끓을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바글바글 다 끓은 촛물은 불을 끄고 5분간 식혀줍니다 간장총물이 식는 동안 열탕에 둔 유리병에 고추를 담아줍니다 다 담으셨다면 5분 정도 식힌 촛물을 고추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추에 부었던 간장총물을 냄비에 다시 붓고 다시 끓여서 고추에 다시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엔 반드시 촛물을 식혀서 다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2주 지난 모습입니다 색이 맛있게 변했네요 만들고 2주 지나면 드시면 됩니다 날이 쌀쌀한 요즘입니다 뭐든 맛있게 드시고 건강 챙기시는 매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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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